오늘 엄청 더운데 힘들어 보이네요 우와 덥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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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에게 아이스팩이라도 한 번 줘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더위를 좀 풀 수 있도록 선물을 한 번 줘보죠 자 이 아이스팩 물어 뜯을 일도 없고 플라스틱이니까 딱 좋아할 것 같아요 햄스터용으로 벌리고 있는데 오늘은 무미를 위해서 우와 덥지? 여기 아이스팩 이거 이거 이렇게 올려놔 야 너 왜 무서워해? 야 시원한 거야 야 왜 도망가 야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야 그치 그치 응 그치 시원하지 응? 시원하지 너 왜 쫄았어 야 이거 왜 그래 갑자기 야 이거 때리니? 야 이거 아이스팩 아이스팩이야 아이스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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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싫지는 않은가봐 싫지는 않은데 무서운가봐 무서운가봐요 아이스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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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팩